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을 네 오늘의 책 제목 아니 성경이야기 제목은 일어나라라는 이야기에요 아마도 죄송해요 업데이트가 안돼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안뇽 안뇽 나는 그레이스라고 해 난 이름이 뭐니 너는 연수라고 해 어 그 연수와 장난감 친구들이 나오는 연수 말이야 어 맞아 어떻게 알았니 어 너 정말 잘하더라 넌 이름이 뭐니 나는 그레이스라고 해 어 너는 그 그레이스 채널에 나온 아이드 채널의 그 그레이스 어 맞아 왜그래 어 나도 맨날 보고 널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했어 어 그렇구나 고마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네 롤롤롤롤롤롤 네 가버렸네요 잘가 안녕 안녕 잘있어 잘있어 네 이상하네요 빨리 되면 좋겠는데 빨리 되면 좋겠는데 아유야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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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अग्यादच याईर एक अराधनाले का अगुआ येशू के पाऊं में गिरपढ़ा मेरी चोटी सी बेटी मर रही है वो रोया अगर तुम उस पर अपना हाथ रखो मैं जानता हूं कि वो चंगी हो जाएगी 야주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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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디디도 멀 죽이 해. 은호는가, 맏탈, 예수는가, 비쇼아스깔, 또 때릴 랩기 장기 호자에기. 거기에 집에서는 한신아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딸님이 죽으셨어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죽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스? 아, 맞았네요. 그는 야이일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울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 친구가 죽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죽습니다. 그는 그는 그가 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은 막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웃었어요. 아이가 자고 있는 거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Inius, Padras, Yaquob, Yuhanna July suration, Sirema, Hasipu Yair, Yaira MM and her daughter named Yair. The 작은 kid me ind agenda had on the day The child came from there right becauseÉ That is what Prak rejecting said Oh, The child has the name of Y Nous and Bingroom Or that mother my mother 예수님과 같이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거라고 말하셨어요 괜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사이도 내 말에 예수님과 같이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일어난다 그 남자는 죽겠냐고 정확한 강 Kleiner 예수님과 같이 일어난다 예수님과 같이 일어난다 source 예수님과 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남자는 죽는다 이 남자는 죽게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죽게다고 했다 아이고 그 남자는进去까지 그 남자는 하ая도 구간에 아이는 일어섰어요. 아니, 여전히 일어났라고 했어요.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났어요. 아이랑 부모님은 아빠하고 있죠. 아이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아이는 먹일것을 좀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어요.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 엄마랑 다들 기뻐하고 있죠. 아이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일어났어요. 아이가 일어났어요. 벌써 끝났네. 오늘은 제가 뭘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읽어봤어요. 저는 아이가 깨어났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